다투가 요즘 그 털 관리를 시작해가지고 털을 이틀 연속 빗어줬거든요 근데 아직 또 털이 미친듯이 빠지는 거야 근데 딱 타인이 잘 맞춰서 런 마이팻에서 지금 저기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걸로 한번 빗어보려고 해요 어제랑 그저께는 그냥 일반 기술을 빗었는데 진짜 털 헬파티에요 제품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깡도 있는데 아까 발털 깎은 때 사용해봤거든요 이렇게 깎으면 바로 털이 이렇게 여기 털으로 들어가서 좀 좋더라 털이 안 날려서 근데 아직 이건 안 뜯어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pa NO 이런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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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мень indien ה 겸전 Q p 아 표두 енная 이심 routes La rics 타투야, 엄마도 힘들어. 엄마도 왜 너의 털을 뽐내려 얼마나 힘든데. 왜 털갈이를 하는 걸까, 너는?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. 목에 털 빠지는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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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에 털 빠지지 않음. 제가 못먹는다 내가 천천히 먹으려고 이야기했어 ㅋㅋ 어두워 도보이게 도보이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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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. 이게 뭐야? 아빠의 미용실력이라고.. 아니.. 아.. 원래 이런 손이 돼야 정상 아닌가? 야.. 니 발꼬락 백속됐어 백수 발꼬락만 백속됐어 어떻게 생각해? 응? 기분이 안 좋지? 귀여워 이게 뭐야? 파도 바르소 아.. 보이시나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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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안녕 감사합니다.